안녕하세요 지니 바닥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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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얌얌이들 아임 지니 투데이 먹방 편의점 예에에에 아이스크림 후식 냉장고 굿 오케이 렛츠 잇 와 스멜 굿 댄스 이즈 지니 최애 라면 빠밤 짜파구리 와 진짜 맛있겠다 감동란 감동란 잇 음 노른자 짜파구리 올리고 볶은김치 올리고 와우 그 간직화 이것은 불맛인가 육즙인가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오 직화 스멜 소시지 소시지 하하하 짜파구리 가마가마 우와 너무 맛있다 미식가의 자세 입을 헹궈 헹궈 불닭 불닭 볶음면 불닭 불닭 토핑 치즈 투하 짜잔 치즈 녹였죠 오케이 오 오 땡큐 치즈 불닭 치즈 돌리고 돌리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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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오늘 먹방에 감동했다 감동 마라 참치 진짜 거짓말 안하고 대만에서 먹어 아니 이게 무슨 맛이람? 불닭 짜파구리 투게더 블루베리 요거트 큐 아이잉 아이잉 쿠쿠볼 쿠쿠볼 타라 우와 땡큐 뿌려 뿌려 아이잉 이 조합이 좋아 크롱키 빼빼로 아이잉 크롱키 맛있는 건 1 플러스 1 매지 스퍼클링 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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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슈퍼 아이스크림 번번수박 우와! 번번수박 음~~ 맛있다 오케이 찌릿풀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